오늘 이번 시간도 남녀사들 각각 준비했거든요. 이혼한 이미 이혼한 전 부부입니다. 통합 한번 보겠습니다. 남자 55년 10월 21일. 여자 56년 2월 21일입니다. 이 사람들은 합의가 안 들어. 아휴 헌연지 신령인들 구요 구요. 생년식입니다. 이 두 부부는 안 보면은 보고 싶고 보면은 의류되고 무슨 말인 줄 알아? 부부와 합의가 들어야지 되는데 이혼했어도 이 사람들은 이혼 한 번 두 번 세 번 삼부로 가 삼부 삼부라고 해서 세 번 말하자면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다시 또 합쳤다가 또 이혼했다가 또 지금 다시 합치려고 그럴까 말까 하는데 요번에는 서로가 잘 저기 해갖고 다시 한 번 나이들 먹었으니까 서로 의지하고 살아보자는데 또 얼마 하니? 1년도 못 가서 또 야 그냥 우리 편히 떨어져서 사는 대로 살자 이래. 둘이 사주가 부부가 연일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100년으로 이 사람들은 못합니다. 중간에 두 번 세 번 갔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저긴다고 해도 절대 이 사람들 둘이 살 수가 없는 사주야. 10월 21일생, 2월 21일생은 부부 연일이 안 들었어. 서로가 상처만 아프고 만나서 치근하고 사람들은 착해. 근데 부부 연일이 안 된 것을 억지로 가서 살 수는 없잖아. 서로가 차라리 각자 사는 것이 편해. 남들 말마따나 그냥 옛적이지만은 신랑이고 각시지만 각자가 살아가면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더 빨라. 둘이 사는 것보다. 몰라 할머니도 그렇게 나옵니다. 우리 신랑님은 이 사람들은 절대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래. 살아도 또 헤어져. 조상에서도 합의가 더 들지만은 부부의 연애 합의가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.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살이 낀 것처럼 방해가 되고 이러거든. 근데 뭐 이 사람들 둘이 잘 풀어서 100년으로 구슬하고 뭐를 해서 풀으면 안 돼. 구타민이야 좋지. 근데 그렇게도 이 사람들은 합수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. 근데 우리 신랑님은 둘이 안 사는 게 좋다고 나왔으니까 모르겠어. 너무 냉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린 김연기고 아니면 아니거든. 근데 부부의 인연은 이 사람들한테 끝났다고 보거든. 만일에 다시 또 예정 때문에 애들 때문에 만일에 또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해도 이상하게 또 못 사라져. 같이 살면 좋은데 못 사라져. 참 안 됐다. 이게 제일 가슴 아프거든. 다 마찬가지야. 남녀가 서로가 이해하고 저기하면 그래도 내가 원 조강지처나 원 남편이 좋겠지 그렇지? 다른 사람 만났는데 다 똑같아. 남과 여는. 더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건 두 사람의 문제인데 이상하게 뭔가 자꾸 한 사람이 붙잡으려면 한 사람이 자꾸 튀어나가려고 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안 돼. 이 사람들은. 특히 서로가 강하고 은근히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또 있어. 그냥 웬만하면 합쳐서 살면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번, 두 번 이혼했다가 또 다시 산다를 했다가 또 이혼하고 그러는데 무슨 세 판까지 갈 거야. 부모님이 정말 안 맞는 거예요? 안 맞아. 희한하게 안 맞아. 둘이 가. 그러니까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냥 차라리 무슨 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을 만나고 각자 살면서 뭐 밥이랍도 한 끼 먹고 커피랍도 먹고 이런 거는 되지만 둘이 가 살을 붙이고 살라는 사주가 못 돼 지금 이 사람들은.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자궁살이 꼈다 뭐가 꼈다 이러는데 이 두 사람은 사주가 꼈기 때문에 백년회로 못 한다고 우리 신령님은 말씀하니까 아휴 지금 안타깝다. 막 화가 나 그냥. 뭔가 모르게 화가 나. 누구만 왔다나 살고도 그럴 지게 금전도 많고 이랬을 지게 잘하지. 지금 그러고 나오거든. 부부의 연은 끊어졌다고 봐야지. 둘은 그렇지 않고 다시 원해서 합치고 싶고 또 이런 마음은 있겠지만 둘은 부부의 성사가 안 되는 사주이기 때문에 서로 그냥 한 번씩 만나서 식사 나누는 건 하지만 살을 대고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마음이 아픈 소리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부부가 잘 살라고 이렇게 하는 적인데 이 사람 두 사람에는 그 사주는 그렇게 안 나와요. 여러분 청왕만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